사단법인 나눔과 기쁨이 기독단체들과 함께 1인 세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나눔과 기쁨은 대한예수교장노회 합동총회 서북지역노회 장로협의회와 인디엔드코리아, 제이어스 복지사업단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들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1인 세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나눔과 기쁨 산하 국민 동행에서 새롭게 진행하는 시장 동행과 재가 동행, 병원 동행 등 사업에 필요한 재원과 인력을 후원할 계획입니다. 나눔과 기쁨은 행정안전부 산하 사단법인으로서 국내외 사업과 국민 동행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